자동차 덕후도 아닙니다. 제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경지에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공이 깊을수록 주와임마에 빠지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오토기어가 드럼 주와임마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나름대로 회초리를 들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ID4의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윤의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원가 절감을 했다고 오토기어가 나서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비난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개방된 구조이기 때문에 열이 잘 발산됩니다. 반면 드럼 브레이크는 폐쇄된 구조이기 때문에 열이 잘 발산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베이퍼록 때문에 브레이크가 사실상 먹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연차에서는 이런 문제와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생제동 덕분에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차에 비해 브레이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작습니다. 게다가 ID4에는 뒷바퀴에만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바퀴 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에 비해 하는 일이 훨씬 적답니다. 따라서 4바퀴 모두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한 내연차에 비하면 훨씬 안전할 겁니다.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내연차에서 쓰던 드럼 브레이크보다 소재나 세부적 구조면에서 개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뒷바퀴에만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앞바퀴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전기차가 4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한 내연차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오작동 때문에 내연차 시절에 100명이 죽을 때 전기차의 경우에는 20명이 죽는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보다 사망률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박수 쳐줄 일은 아닙니다. 4바퀴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경우에 한 명밖에 안 죽는다면 20배나 많이 죽는다는 뜻이니까요. 폭스바겐에서는 ID4의 드럼 브레이크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었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설사 폭스바겐에서 그런 데이터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사기를 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토기어가 나 같으면 불안해서 이 차를 안 사겠다 라고만 말했다면 제가 굳이 나서서 비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토기어의 김정민씨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원가 절감을 했다고 단언하면서 폭스바겐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의심과 불안을 표현하는 것은 강한 주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단언과 비난은 강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위험하다고 단언하는지, 무슨 근거로 폭스바겐을 비난하는지 밝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논쟁의 기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토기어는 단언과 비난의 근거를 제대로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정민씨의 첫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강한 주장을 해놓고 입증 책임은 짊어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유로세븐의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럼브레이크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분진도 규제하라는 움직임이 있으며, 드럼브레이크가 이 방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이 그대로 날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드럼브레이크는 폐쇄되어 있어서, 분진이 거의 날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드럼브레이크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드럼브레이크가 환경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전하게 타고 다니려면 주기적으로 분해해서 쌓인 분진을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장점이지만, 이기적 차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민씨는 유로세븐이 발표되면 그때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동차 매연 때문에 생기는 환경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했던 그 김정민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동차 미생채널의 주인장은 브레이크 분진이 의외로 심각한 문제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경고한다는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환경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정부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규제하기 전에 기업과 소비자들이 브레이크 분진 걱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김정민씨는 그런 문제는 규제가 확정된 다음에나 신경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브레이크 분진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마진을 참 좋아하시던데, 브레이크 분진에는 안전마진을 절대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김정민씨는 디스크 브레이크로도 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근거로 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 비싸지 않은 신소재나 부품이 금방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제동 부담이 작은 뒷바퀴에만 드럼브레이크를 장착한 것을 두고, 드럼브레이크 사용이 환경에 대한 걱정이나 규제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김정민씨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뒷바퀴 드럼브레이크를 통해 나중에 환경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할지도 모릅니다. 몇 년 후에 전동식 드럼브레이크를 4바퀴에 장착하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당장은 유압식 드럼브레이크를 뒷바퀴에만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이 세 가지 가능성들 또는 다른 가능성들 중에서 김정민씨가 추정한 가능성이 맞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김정민씨는 단정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김정민씨는 왜 폭스바겐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유튜버끼리 또는 네티즌끼리 논쟁을 벌이는데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유압식 드럼브레이크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폭스바겐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알아야 맞서 싸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폭스바겐이 돈에 눈이 멀어서 원가 절감을 했다는 오토기어의 주장을 무작정 믿고 폭스바겐 비난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니들보다 자동차에 대해 훨씬 많이 아니까 닥치고 따르라는 겁니까. 오토기어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폭스바겐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고 싶다면 전기차 유압식 드럼브레이크가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오토기어는 근거를 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네티즌끼리 논쟁하기보다는 폭스바겐에 맞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김정민씨의 네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김정민씨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드럼브레이크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작비가 싸다는 점 빼고는 드럼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브레이크 분진이 중대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면 드럼브레이크에 중대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분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저렴한 신소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또는 분진을 잘 빨아들이는 저렴한 부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드럼브레이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분진이 인체에 해롭든 말든 상관 않고 살겠다면 드럼브레이크에 이런 장점이 있어도 무시할 수 있겠죠. 드럼브레이크가 연비 또는 전비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도 미세하게 제동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그런데도 김정민씨는 드럼브레이크가 소비자의 주머니에 한 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정민씨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그냥 우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전기차 유압식 드럼브레이크의 안전성을 함께 테스트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오토기어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은 돈 많은 폭스바겐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폭스바겐이나 권위있는 기관에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몽땅 환불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그런 검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유튜버들이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폭스바겐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김정민씨는 베이퍼록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 한계 테스트가 유튜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단정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내리막길이거나 엄청난 고속일 때 베이퍼록이 발생하면 끝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실험해야만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안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김정민씨는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대단히 부실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유튜버들이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동차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패밀리카라면 대관령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면 베이퍼록과 관련하여 충분히 안전한 브레이크라고 봅니다. 회생제동이 제대로 작동할 때 기준입니다. 대관령 내리막길에서 회생제동조차 안될 정도로 차가 망가졌다면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내리막길의 길이와 경사도를 서킷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실험을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차에서 밧줄로 아이디4를 끌고 아이디4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면 됩니다. 유능한 공학자라면 어느 정도 힘으로 끌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차가 전혀 없는 서킷이라면 베이퍼록이 발생하더라도 회생제동과 다른 수단을 통해 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김정민씨는 안전마진을 강조합니다. 저도 안전마진을 따지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마진 개념을 끌어들여서 드럼브레이크의 단점을 확실히 보여주려면 드럼브레이크의 안전마진이 너무 작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논의의 편 이상 대관령 내리막길과 베이퍼록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대관령 내리막길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베이퍼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정민씨는 안전마진 논리를 끌어들 겁니다. 대관령 내리막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는데도 베이퍼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신차의 경우에는 베이퍼록 안전마진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안전마진 논리를 들이댈 때도 폭스바겐을 강하게 비난하고 싶다면 안전마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민씨는 그냥 안전마진이라는 마법 주문을 외기만 하면 폭스바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일곱번째 비합리성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